주사를 맞으면 피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응고됩니다. 하지만 혈우병이나 암, 또 당뇨 등을 알리는 환자들은 피가 잘 멎지 않아서 주사 자체가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사 바늘을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물이 담긴 시험관에 인공 피부를 씌운 뒤 일반 주사 바늘을 찔렀다가 빼봤습니다.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특수 지혈 재료를 코팅한 바늘로 찔러봤더니 물이 나올 듯하다가 멈춥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출혈 없는 주사 바늘입니다. 바늘에 코팅돼 있는 지혈 재료가 주사 바늘로 생긴 상처 부위를 채워 피가 나지 않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조작한 쥐, 그리고 토끼 정맥 실험에서도 지혈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전에도 지혈되는 주사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수분이 70%가 넘는 생체 환경에 적합한 접착 재료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자연에 있는 홍합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거친 파도에도 홍합을 바위에 단단히 붙어있게 하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연구팀은 지혈 재료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분해돼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찔러도 피 안 나오는 주사 바늘 기술은 재료 분야 권위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스 온라인판에 게재됐고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우석입니다.